안녕하세요. 오늘은 샤윤입니다. 오늘 비투데이 모바일 채팅 시작했습니다. 아, 또 한 명이 없네요. 지금. 아, 그 사람은 지금 채팅 중이라는 얘기입니다. 네, 여기 주중입니다. 그래서 열차, 열차 중이에요. 네, 지금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는 관계로 내일 지금 돌아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네, 비투데이 친구들 여러분 많이 많이 앉으세요. 네, 미친 친구들. 같이 배워요, 우리.